3.1운동 이후에 직접적으로 민족독립운동의 사례를 한 7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울교도의 군자급 모집 활동입니다. 저희 원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921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량선인 입건, 두건 등 검거라고 명칭을 했는데 불량선인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탄압을 하고 검거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태울교도들이 태울교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 조선은 조선인의 독립만세에 의지해 독립해야만 하는 까닥에 우리 교도는 태울교의 의지에 독립을 계획하여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 단결해야 된다. 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두 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쪽에서 지금 자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원도, 전라도, 경상북도 쪽에는 자료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쪽은 지금 자료가 이건 공문서 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공문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일제가 1945년 폐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신사를 어쨌든 없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문서 다 파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의열단입니다. 보청교도들이 의열단을 가입해서 활동한 공문서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냐면 보청교 청년회 대표로서 국민대표회에 출석한 강일, 본명이 강홍렬인데 1923년 1월부터 국민대표회에 참석한 뒤 같은 해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죠. 김원봉으로부터 자네는 보통 단원이 아니라 특히 간부로서 발탁된 이상 단원을 모집해서 상해로 보내고 조선에 들어가서 지부를 두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 모집 등에 진력해야 한다는 명을 받고 승낙해서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면 배치문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보청교를 당시 신앙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김종철 해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대표회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국민대표회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게 순탄나게 흘러가지 않고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반도뿐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한민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을 모집을 하죠. 각 단체에서. 거기에 보청교 대표가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강일, 배치문,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천덕에도 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종교도 한두 사람씩 있고요. 그만큼 당시 보청교 위세는 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강일과 배치문은 배치문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의열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의열단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 어떤 영화의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 활동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건적인 거 아니고 우리가 칠가사례에서 반드시 죽여야만 될 어떤 친일 세력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반드시 척결을 하자라는 급진적인 아주 단체죠. 폭력적인 이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갔고 김종덕 같은 분은 아직은 이제 그 이후에 행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분명히 관련됐을 겁니다. 이름들을 다 바꾸고 활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어디선가 아마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에도 이제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신민부와 이제 연결된 이야기인데 고천교의 국외 연결망 발각 사건 신민부와 연결이 되고 신민부하면 탁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김자진 장군이죠.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23년 7월에 어떤 사람이 이제 검거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막 줄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체포로 인해가지고 만주 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자진 밀사 참모인 유정근이 이쪽 천안 분인데 유정근이 검거가 됩니다. 유정근은 이제 그 본명이 유민식이고 김자진 장군하고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중 이제 한 분이죠.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로 이제 밀파, 밀파를 시킨 거죠.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데 사실 서신을 갖고 왔습니다. 서신을 갖고 왔는데 약 300만 명의 신두를 갖고 있는 보청교 교주 차기경석을 북만주에 초치하고 조선 독립운동에 가입하게 할 목적을 띄고 조선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잡혔죠. 이 돈은 뭐냐면 300만 명이라는 건 어쨌든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청교 그거 가서 교주 차월곡을 만나고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차월곡을 만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만주로 옮겨서 뭡니까?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독립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금입니다. 자금.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요. 만주 쪽에서. 특히 정산리 전투 이후에는 일본군의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없습니다. 군인 장정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도 어떤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 보청교, 이제 차월곡 선생님만 이제 옮겨온다면 보청교가 이제 온다면 그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한 김자진 장군과 관련된 내용은 기록들은 이제 계속됩니다. 김자진 장군은 이제 자금 부족 때문에 활동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봄에 조선내 보청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 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되었다. 해서 교주 대표가 와가지고 연구탑에 와가지고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걸 갖고 이제 포교와 무장대 편성, 이걸 계획해가지고 활동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이제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 자료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왼쪽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아마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경석으로부터 5만 냉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만 냉, 아까 2만 냉, 여러 가지 해석이죠. 2만 냉 플러스 5만 냉인지, 5만 냉 속에 2만 냉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5만 냉과 2만 냉을 혼돈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돈이 액수라는 건 적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원이면 거의 요즘에 여러분 4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쌀 값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 20억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가지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도 어떻게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신민부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25년 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민부가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질 때 김자진 장군, 또 김혁 등이 신민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돈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어디서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2만과 5만을 별도로 나눌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7만 행 정도가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부와의 연결이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부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만주주의에게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부입니다. 정의부는 진짜 직접적으로 보청교하고 연결을 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보청교는 제외독립단 사업의 원조를 위해서 만주개척사업비 30만 원을 제공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1호부터 생긴 이익금은 독립운동, 즉 정의부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충당한다. 조만식과 이춘배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된다. 조만식과 그 몇 명은 이제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정의보청교 본소에서 가서 한 달여 기간 동안 같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청교 측에서 필요한 여비를 다 하고요. 만약에 이걸 해서 돈을 모집을 한다면 군자금은 독립당과 보청교가 절반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의부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신민부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부도 하나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면 이게 돈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돈.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국내에 있는 보청교하고 활동을 해서 돈을 얻어서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보청교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만주 개척 사업이 다 하고 만주를 개척해가지고 이러면 좀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실행도 전 단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체포가 됐죠. 검거가 됨으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하자면 좀 확인해 보세요.